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도 트렁크가 준비가 됩니다. 그래서 트렁크는 지금 이 8장 구성으로 해서 사실 이제 이 소세가 워낙에 또 좋아서 트렁크만 또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럼요. 아홉 밴드 스타일러 굉장히 젊게 나와 있고요. 한 장당 금액은 잊어주시고요. 총 8장을 8만 100원에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홈 앱 쇼핑 아니면 이런 조건이 아예 없는 단독 조건에 가능한 시간이에요. 네. 면 100% 트렁크까지 준비가 됩니다.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 이 드라이세니까는 이제 가을 겨울철을 겨냥해서 나온 기능성 제품들입니다.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찰랑찰랑거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너무 만지면서 좋았던 게 촉감이 옛날보다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. 그렇죠. 남자들은 가을철이 되니까 건조하니까 까끌거리고 하얗게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. 네. 마치 피부에 오일을 발랐나? 아니면 크림 발랐나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미끌거리는 그런 느낌이에요. 아니 그래서 이게 이제 피부에 닿았을 때 까끌거리는 건 이제 되게 남자들이 예민하죠. 은근히. 그런데 이거는 활동 많이 하실 때 정말 오늘같이 날씨 좋아서 산행하실 때나 안쪽에 속옷이 제일 중요하잖아요. 그런데 그럴 때 드라이세 라인으로 해서 기능성이니까 빨리 흡석 빨리 말리는 이런 기능도 있는 거겠지만 그럼요. 그럼요. 아무래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움직이는 데 있어서 활동성을 훨씬 더 높여드렸다는 거죠. 맞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 드라이세일이라고 하는 아스킨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원단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라이세일 라인의 그 약간 뭐라고 했죠? 쾌적함을 같이 느끼실 수 있는 거고 위쪽에 푸마 밴드. 일단 밴드가 짱짱하니 되나오신 분들께서도 굉장히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거고 원단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. 그다음에 옆쪽 넘겨가지고 보여드리면 이게 또 달라졌더라고요. 이런 부분들이. 남자분들은 땀이 제일 많이 차는 부분이 허벅지 바깥쪽에 이쪽에 땀이 참 많이 차잖아요. 또 한 번 공기수단 구조를 땀이 가장 많이 차는 부분에 과학적으로 넣어드렸고요. 굉장히 좀 성근 게 아니라 치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엉덩이 뒤쪽으로 해서는 전체 다 통판입니다. 중요하죠. 여기 사이에 끼거나 이런 거 없이 허벅지 둘레통도 적당하게 딱 좋은데 어쨌든 저는 이 원단이 만졌을 때 너무너무 찰랑거리면서 부드러워가지고 하이라이트예요 진짜. 촉감이 굉장히 좋았었어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이 드라이셋 라인으로 지금 전구성을 다 기능성을 만나게 되시는데 맞아요. 가격은 여러분 딱 8만 원대, 8만 100원의 무이자가 4개월 조건까지 갑니다. 아까 보셨던 첫 번째 이 레드 칼라 확인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 블루, 약간 멜란지 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럽게 입으실 수 있겠고 그다음에 역시 그레이 칼라로 넘어오네요. 느낌이 좀 달라져서 옆쪽에 보시면 컬러 블럭이 또 한 번 들어가거든요. 이렇게 레드 컬러로 또 한 번 포인트가 들어가 있으면서 그레이 컬러 보셨고요. 블랙 컬러는 블루로 또 한 번 포인트가 들어가고 화이트지만 약간 아이보리 느낌으로 옆쪽에 블랙 컬러로 또 한 번 포인트가 들어가고 옆쪽은 공기순환 고조가 들어갑니다. 느낌이 좀 더 깨끗해졌습니다. 동일하게 기능성이고요. 블랙 컬러, 멜란지 그레이 컬러, 일반적인 그레이죠. 정려적인 레드, 푸마를 가장 대표하는 컬러 중에 하나고요. 약간 파세 느낌의 블루 컬러 옆쪽에 또 저희가 본 구성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보내드리면 11종을 받아보십니다. 근데 오늘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. 산불평을 한 줄만 딱 써주시면 한 장을 또 드리기 때문에 무려 12장의 가장 많은 최다 구성의 속옷을 받으실 수가 있겠어요. 근데 가격은 지금 8만 100원. 8만 100원. 우리가 본 공식으로 변화하는 경우는